의원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 제클린이 찾아왔었다. 제클린이요? 혹시 제가 무슨 바람핀다는 허튼 소리를 하던가요? 허튼 소리를 하면 됐다. 그냥 넘겨도 될 일을 의원님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다니 남편인 제 체면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치되니 점점 정이 떨어지네요. 기훈아, 내가 네 부탁받고 제클린이 재정상태를 비밀 알아봤는데 코인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받던데 저한테 의논도 없이 코인에 투자를 하다니 VK 미디어 사업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클린 돈이 이런 식으로 바닥나게 두고볼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니면 제클린도 너한테 이용할 가치가 떨어질 텐데 제클린의 돈을 빨리 가로채야겠어요. 신주경이 사라졌는데 이젠 사람들이 제클린 때문에 저를 바지 회장이라고 떠들어둔다고 하니 그냥 두고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네가 가로챈다 해도 제클린이 순순히 너를 놔줄까? 놔주지 않으면 제풀에 떨어져 나가게 해야죠. 죽은 신주경처럼.